겨드랑이를 노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나는 절대로 겨드랑이로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밑선으로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고하신 분들은 본인의 결정을 따라가는 게 맞고요 겨드랑이로 했을 때 장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밑선으로 절개하고 수술을 했을 때 더 유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절개 부위와 어떤 절개가 꼭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때 그 두 가지를 잘 조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